예수님이 왜 나는 지켜주지 않으실까? 지켜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아무것도 못하시고 계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을 24시간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그게 믿음이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침부터 밤에 잘 때까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나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려면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그것을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과 함께 계정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계신 struggled받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정면atk 이거 깊 tomato